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. KT렌디 뉴스의 이모경 기자입니다. 유혜진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영화이고 유머가 많은데 코빗이야? 라고 하는 대사가 있었잖아요. 그건 혹시 애드릭인지 아니면 대사에 있었던 건지 다니엘 헨리님께서 하셨던 그거가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애드릭이었다면 그때에 대한 반응을 하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떠셨는지라 지금 다시 이 작품을 하시는데 코믹이라는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으셨는지 코빗이야 했을 때 그건 애드릭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원래 있었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뭐 뭐 이렇게 되게 순간 이렇게 뭐 날 거기에 비해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셨죠? 코미디가 강한의 것 같은데 코미디가 저는 그냥 한편은 그냥 드라마라고 생각하지 거기에 그 상황에서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라는 그런 즐거움은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연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코미디니까 묶여야 돼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저보다는 만드는 분들이 더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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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